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연금보험 상품처럼 사업비를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연액에 대한 수수료도 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평생 연금을 지급하며 유족연금도 지급하게 되어 부부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다가 죽습니다. 반면 연금보험 상품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최저 보증지급 기간까지만 연금을 지급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래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서 연금을 받기에 연금의 구매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상품은 연금액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에 연금의 현재 가치는 미미하게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후에 물가가 오르면 항상 쭈들리는 생활비로 절약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다면 이것은 비효율의 극치이며 은퇴준비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연금보험 상품 가입보다 훨씬 효율적인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자산을 확보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